지난 3월 직장암 투병 끝에 별세한 일본 영화음악의 거장 류이치 사카모토의 마지막 연주를 담은 콘서트 영화가 다음 달 개봉합니다. 영화 류이치 사카모토 오퍼스가 다음 달 27일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최초 개봉합니다. 암투병으로 오랫동안 공연을 하지 못했던 사카모토가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선보인 콘서트 필름이 담겼는데요. 사카모토가 직접 퓨레이팅에 참여해 콘서트에서 연주할 곡을 선정했고요. 골든글로브 음악상을 받은 마지막 사랑 주제가를 비롯해 미국 아카데미 시장식 음악상을 수상한 마지막 황제의 삽입곡 등 20여 의혹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.